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바로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께서 등장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라오 바로왕은 태어났을 때 벌써 자기 나라에 많은 히브리 노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전에 애굽당에 견디기 힘든 큰 흉년이 영거포 7회가 들었는데 그때 흘러들어와 살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총리가 되어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진 애굽 사람들을 건진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오래전 옛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을 위협으로 느낀 선대 바로왕들과 애굽의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키게 되었고 그렇게 긴 세월을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 바로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별난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서 철저히 노역을 시키고 감시, 감독을 해왔는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한 가운데 술렁된다는 동향 보고가 올라왔겠죠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당장에 내쫓으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찾아온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뒷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을 것입니다 오래전엔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름 그러나 40년 전부터 들을 수 없었던 잊혀진 이름 모세, 모세라 불리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영화 속에서는 이때 이 바로와 모세가 함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한 것처럼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영화의 설정이 사실이라면 이 바로와 모세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많은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다니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애굽 왕자가 아니고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게 들통이 났고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수배자에 불과하지만 만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향후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이 바로왕도 몹시도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기다리던 끝에 모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웬 남자와 같이 등장을 했는데 예전에 갑옷을 입고 누비던 위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 많이 늙고 거칠어진 초라한 한 남자가 거기 모세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바라보니 그의 눈에는 깊이가 있었고 뭔지 모를 지혜와 용기가 번득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마디 대화 끝에 바로왕은 처음에는 놀랬고 그 다음에는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소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놀란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었던 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놀란 것이고 웃은 것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귀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왕이 웃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대제국 애굽을 건설하도록 한 위대한 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신들은 위대해서 여기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세웠는데 저 히브리 노예들이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데 자기 백성을 수백 년 동안이나 노예로 방치했나 그런 신이 있단 말인가 살아있는 나도 신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라는 그 신과 내가 한판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전달한 말을 가소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나타나더니 모세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정 때문인지 그는 수배자인 모세를 잡아 가두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걸 보면 아직도 그 노역이 힘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감독자들을 불러서 벽돌의 숫자는 전과 동일하게 생산하게 하되 그 재료가 되는 집은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해서 만들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모세를 단단히 감시하라 이렇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 그 모세가 다시 찾아왔는데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읽은 출애국기 7장의 본문입니다 그는 자기 곁에 서 있는 아론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을 했고 그가 지팡이를 던지니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국의 술사들을 불러서 자네들도 지팡이를 던져 똑같이 하게 이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순간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나머지 지팡이들을 집어삼켰지만 왕의 마음은 아주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가 신하들과 나일강가를 산책하는데 모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짜고짜 그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내려치니 길이가 6700km나 되는 애국의 젖줄 나일강의 물들이 모두 다 피로 변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물을 떠다 피로 만들어봐라 이 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을 통해서 물을 피로 만들어 보이니 바로 역시 마음이 굳어졌어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7장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술사들을 불렀어요 22절입니다 애국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에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고 가서롭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면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나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장군하면 나는 멍군할 거야 그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했을 때는 지표를 주지 말고 그 노역의 강도를 더 높이는 강수를 쓰더니 그 다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로 변할 때도 자기들도 그렇게 해 보임으로써 자기들도 하나님 못지않은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대결을 해보려고 하는 무서운 대결 구도 속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국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만큼 말씀드린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지금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월드컵 우승보다도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 가지 경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백신 개발 경쟁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어느 대학 연구실이 이 백신을 먼저 만들 것인가 정말 치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잦아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창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2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사망자만 해도 6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지금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간절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셔서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많이 들었고 우리 목사님도 조금 전에 백신 개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 동일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 어서 빨리 백신이 생산되되 대량으로 좀 생산돼서 인류가 전과 같이 살 수 있고 이 예배당에 빈자리 없이 가득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오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읽어내야 될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뭡니까 그거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문제 아니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맞아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백신만 개발되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련의 일들에 관해서 단순히 자연과학적 혹은 사회과학적 분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자연과학적인 틀로 사회과학적 틀로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영적인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바이러스의 문제니까 백신만 만들어지면 다 끝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19가 인류의 끝없는 욕망과 그 욕망으로 인해 저질러지고 있는 많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여 진노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그저 백신만 개발하고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게 백신이라면 그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배후에 있는 그 욕망과 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속에 깃들여 있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들이 만들어내는 시커먼 죄악들 이거 내려다보시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뜻으로 종아리를 때리는 마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거죠 첫째 절대로 하나님과 바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장군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장치셨어요 우린 백신으로 멍군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 하면 우린 또 대응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별 거야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는 또 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도 개구리를 불러올려라 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올리죠 뭐 하나님만 하시나 우리도 할 수 있지 마음이 더 굳어져요 이 과정이 반복되던 그때 급기야 열 번째 재앙 마다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 임했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 그러면 나는 못할 줄 알아 병거 육백성을 앞세우고 전군을 몰아서 그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맞닥뜨린 곳이 홍해 바로 거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당신의 백성은 다 구원하신 반면에 그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면 멸망한다는 게 벌써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을 때 술사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집어삼키는 데서 암시된 거 아닙니까 대결하면 하나님께 삼켜지고 멸망한다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맞섰죠 계속 맞서니까 결국 그 결말은 멸망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빨리 좀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연구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어떤 영감을 주셔서 특별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셔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공포에 떠는 인류를 건질 수 있는 어떤 백신이 좀 빨리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되어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정반대 생각도 있어요 백신 그거 너무 쉽게 빨리 만들어지면 그것도 걱정이야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별거 아니네 백신 만드는 거 쉽네 하나님 코로나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나님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다 대책이 있어요 이러면서 인류가 더 교만해져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백신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원하고 그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백신은 따로 있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실에서 만드는 백신 말고 진정한 백신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근원적인 백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셔야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이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미니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단 하나인데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지 않죠 끝까지 버틴 결과는 더 무서운 재앙, 더 무서운 재앙 계속 오다가 마지막에 홍해 수장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으로 그 땅을 치는 거였는데 주먹 많은 우박이 쏟아져 내리죠 그 경고를 미리 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짐승과 사람을 다 숨겼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어요 출애국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맞대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의 성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백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료진, 연구진을 위해서 격려도 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지만 그 기도만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를 아울러 들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까? 안 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모르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이 기도를 드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 성도의 사명이고 세상을 향한 중보적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을 올리는 것이 제사장적 사명을 이 사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감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 세계가 통과하면서 인류가 좀 겸손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의료, 경제, 무슨 보건 여러 분야에 계신 지도자들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K-방역이라고 우리나라 방역이 잘 돼 다른 나라는 하루에 천명, 이천명, 만명 되는데 우리는 잘 맞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자랑하잖아요 요새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그 지팡이로 뱀 만들어요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방역 잘해요 코로나 별거 아니네 우리 대한민국 더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는데 방역 잘한다고 교만해지면 어디 한번 해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건 개인 차원도 똑같아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로 주저앉고 좌초했을 때 그걸 어떤 자연현상으로 어떤 사회현상으로만 들여다보면서 이 주머니에 있는 백신 꺼내고 저 주머니 백신 꺼내면서 내 인간적인 백신으로 맞서려고 끝까지 하다가는 그건 결국 마지막에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의 용서와 극율인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걸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촉구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 내려 덮인 고통이 거두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겸손한 믿음으로 진정한 백신인 하나님의 긍일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